안녕하세요. 마음벗 호미영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. 20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5월 1일이 되었는데 드디어 마음벗 천벽! 네, 오늘 되는 날이었어요. 오늘 실시간 방송하면서 깊은 날이었고 또 도와주셨던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오늘 1,000명 채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갈 턱인데 행복한 유튜브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지금 또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도약하려는 초보 유튜버 분들 계속 진행하시는 모든 저의 구독 친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아직은 시청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가야 되겠지만 즐거운 여행길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제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에서 많은 친구들 만나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. 제가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유튜브가 또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. 어쩔 때는 또 너무도 유튜브에 또 깊이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천명 축하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또 만명, 친만명, 백만명 가자! 이런 일이 제가 신경 쓰는 건 아니고요. 앞으로도 함께 가는 길은 힘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걸어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또 감사 인사 전하고요. 시작할 때 힘이 되었던 그런 분들께 또 도중에 함께 했던 분들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즐겁게 함께 여행하는 그런 우리 유튜브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마음번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